오, 나 주차에 이겨야 되는데 신나게 되겠어? 그걸로 간거지? 난 가니까 이제 모르는 번호 안 받는 로드였다 쫄려가지고 딱 보장받는 시간만 하긴 했어요 더 안되고 4시간 이렇게 이미 그대는 찍혔으니까 카메라 켜놨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오, 안 봤으면 좋겠다 머물러줘요 끝난 얘기 이미 다 지났는데 미련이란 게 그렇다고 예? 아까 너무 바빴어요? 네 왜? 왜? 아유, 엄마 신고를 봐 왜? 괜찮아요 이제 그거 알죠? 신고를 사는 날 왔다니 먼저 와 여기 하나 걸다 왔는데 벌써? 네, 정할게요 네, 정할게요 네 5시간 5시간 4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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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fessions 조ensen 안전 귀여운 네 주민 rare 아니 처음 objet 우 … 에 어버버버버 써주셨어요? 네 나 부모도 본적이 있거든요 어버버버한 모습 월요일날 1번까지 갈까요? 1번까지 계세요 어, 허가 꼬였네 어제 안주 어디서 뭐냐고 있어? 상지 여부 앞에 공원 청소 아니, 나 오래된 친구랑 일요일날 뭐 먹으러 갔는데 어디로 갈까 술 안 먹을 거야 왜요? 주사 가지니까 내일 그래서 일요일날은 못 먹을 거 같아 어제 마이프티크 왔는데 좋았어요 어디? 마이프티크 카페에서 프랑스 나왔어요 어, 그런 거 싫어요 섹시효 보고 언제 생길 수 있을까요? 섹시효 보고 언제 생길 수 있을까요? 모르는 거야 섹시효 보고 섹시효 보고 욕하는 거 아니고 모르는 거야 스무도 안 했잖아 섹시효 보고 생긴 돼서 섹시효 보고 섹시효 보고 오늘 인터파크 대박이었는데 알아요 어제부터 대박이었어 인터파크 이천원 벌었드 이천원 벌었대 감사합니다 고크라에투 레이션 네 소사 주신 건가? 네 하나 갖다 줘야겠다 하나 먹고 네 이렇게 해야 돼 유후 귀엽겠는데? 땡큐 땡큐 만사 해결됐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화장은 다르겠어요? 아 이상하게 다른데 몸갓고 좋은데요? 네 네가 떠난다니까 세상에 고객님 붙잡던 나는 어디고 아하하하하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지네 하하하하하 여기가 다른 곳에 를 아주 좋은 곳이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에 를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